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경남 고성군입니다 여기 시골 마을에 면소재지거든요 면소재지인데 지금 이렇게 면소재지 입구에 있는 주유소가 완전히 폐건물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디 뭐 조그마한 국도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왕복 4차선 큰 도로에 있는 이런 주유소도 이미 폐업을 내서 망했습니다 저기 방음벽에 검은 독수리 그림 붙여놨죠 저거 왜 붙여놨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저거 참새나 작은 새들이 독수리 보고 겁내서 유리창에 충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지금 시골 면지역에 인구 보면 뭐 몇백명 많아봐야 천명 그 정도선 입니다 뭐 군인구 다 합쳐도 2만 3만 그 정도 밖에 안되니까 면지역 하나에 많아봐야 2천명 3천명 그 정도 수준이고 이렇게 폐업한 건물들도 부지 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 철계단이 있는데 상당히 녹이 많이 슬었네요 일반 시골 마을에는 상당히 폐가도 많고 이런 폐건물도 많죠 그런데 이제 면 소재지 이런데도 이런 폐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유소 옆에는 이렇게 식당 건물이 하나 있네요 야 여기도 아마 주유소 부지 같은데 이런거 이제 건물 지어다가 임대도 하고 또 주유소 수익도 나오고 여기 임대 수익도 나오고 상당히 그때 이 지역 유지 분들은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식당도 사람이 있어야 되죠 손님이 없으니까 결국에 이렇게 망하고 폐허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농자재상으로 쓰던 사무실인데 가게죠 요 안에 보니까 텅 비어있지만은 그때 쓰던 집기들 몇개가 남겨져 있습니다 저 안쪽에는 또 방도 하나 있네요 야 참 방 안쪽에는 또 유모차도 보이고 폐건물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이청 계단에도 보면은 지금 막 이끼가 막 살고 있고 야 참 이청 여기 식당 위층 건물인데 여기도 사무실 같이 쓴 것 같은데 철제 캐비넷이 이렇게 있고 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 칠판도 하나 있네요 칠판도 있고 여기는 보니까 사무실 같지는 않은데 용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영어 원서 책도 엄청 많고 야 여기서 누가 공부를 했나 영어 공부를 한 그런 뭐 공부방 인가 예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요 위에 보면 와 하이파이 카세트 오디오 옛날에 이거 비쌌습니다 예 요새는 뭐 전부 휴대폰 가지고 블루투스로 스피커만 사서 하지만은 여기 옛날에 카세트 플레이어 엄청 크네요 여기 책들을 보니까 완전히 영어 원서입니다 우리나라 뭐 말 좀 번역해 놓은 것도 없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해 가지고 영어 원서 아마 영어 세계 대백과사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세계 지역에 대한 설명들 이런게 있고 야 이 엄청 오래됐죠 CD 변진섭 CD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최소한 제가 봐서는 30년은 됐습니다 야 진짜 타이머신 타고 진짜 옛날로 돌아온 것 같네요 변진섭 CD 예 멀쩡합니다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다 보니까 상태는 아주 좋아요 이거는 뭐 할로윈 축제를 했나 아 이런거 보니까 아마 여기에 영어학원 같은 걸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영어책도 있고 CD 도 보니까 영어로 된게 많더라구요 영어 외국곡 예 이런거 있고 아마 여기서 영어 학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 대상으로 영어 가리키던 그런 학원 자리 학원방 인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됐는지 CD 케이스에 먼지가 쫙 쌓여 가지고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썰어서 보니까 옛날 추억의 학창시절 예 그런 노래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도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영어 회화 같은거 예 이런거 막 있네요 예 학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 테이프 이거 가수들 하는거 사다가 들으면 오래 들으면 죽죽 늘어지죠 예 그게 제일 안 좋죠 아 여기는 의학 학습기 학습기가 있네요 아 저는 어릴 때 뭐 영어 학원도 못 가봤고 저희 때는 학원도 없었고 시골에 그래서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예 하여 저 혼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느껴져 보면 아 예 하여 아 예 하여 한글자막 by 한효정